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 아무래도 신흥국이 현재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미국에 FOMC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좀 보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좀 서두르지 않고 경제 전망 회복이 아닌 실제 경제 회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안정화 시켰고요. 그러면서 금리 가격도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신흥국들이 달러 강세 기조에 거기에 맞춰서 좀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지난주에 한 17일이었죠. 가장 먼저 좀 기준 금리를 좀 인상을 하면서요. 2%에서 2.7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양호하다며 더 높은 통화 정책은 통화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에서 판단해서 정상화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좀 밝히겠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도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소비자 물가 수치가 정보 목표치보다 높게 설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도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좀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들의 이런 금리 인상들은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해서도 다시 악영향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시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예의주시하면 간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지금 다시금 좀 국채 금리가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7%가 넘었는데 지금 1.6% 후반대로 좀 내려앉았거든요. 그럼 그만큼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키워드 신흥국의 금리 인상으로 설정해봤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달러 가치가 뛰고 있고요. 그러면서 신흥국들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 물가와 금리의 동향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CBDC라고 하죠. 미국의 연중 의장이죠. 제롬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이 아무래도 국제결제은행 BIS의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현지시간 22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아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좀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가상화폐에 관련해서는 투기 자산이다라고 지금 밝힌 만큼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CBDC에 대해서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파일럿으로 좀 여러 가지 또 시 도에서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판도가 움직일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산업이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세계 기축통화가 미국을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센스에 따라서 많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3월 19일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보고서를 좀 발간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중앙은행 간 각국의 디지털은행 간 상호 운용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제 간의 뭐 결제 마찰이나 혹은 정치적 혹은 시스템 리스크 그 다음에 복잡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단일 프레임으로 해서 여러 통화를 좀 포괄하는 다중 CBDC 이러한 시스템이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따라서 향후 이러한 섹터 CBDC 섹터 혹은 디지털 화폐 섹터에 대해서 움직임이 다시금 또 강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간반 파월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하고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기관이나 인물들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었으니까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는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아무래도 분할 합병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뭐 장 끝나고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좀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 사업 부분 두산 인프라 코어의 투자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두산 중공업에 흡수 합병을 시킨 다음에 두산 중공업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 코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동사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 이후에 두산 인프라 코어가 경영권 지분 매각을 통해서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좀 강화하고 재무 및 아무래도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무래도 끼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사업 부분 분할 후에 두산 인프라 코어는 영업 부분을 순수 대형 건설 기계 혹은 건설 장비 회사로 이렇게 좀 변모하고 또 현대 중공업 그룹에 편입 효과까지 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인프라 코어에 대한 향후 전망이나 혹은 향후 경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종목 키워드로 준비하고 왔습니다.